세샤 씨 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멘틱 에러 함께하면서 박성흠 씨랑 어떻게 좀 술 한 잔 했어요? 했었죠. 어때요? 술 좀 잘해요? 네, 저랑 비슷비슷하게. 오, 진짜? 그러면 진짜 기분 좋게 한 잔 하셨겠네요. 네, 진짜 딱 비슷하게 시작하고 비슷하게 끝나니까. 진지한 얘기도 하고 너무 수고했다 그런 얘기. 데려다 줬어요? 네? 아니요, 이제.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? 퐁 하고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. 거기까지만? 네네네. 과정이 스윗해. 스윗해. 소음 씨가 선물 많이 해줬어요? 저한테 진짜 모든 걸 다 퍼주세요. 형이. 진짜? 어떤 거? 아끼는 동생처럼. 옷 같은 거 안 입으면 다 주고. 진짜? 케이스 같은 것도 본인 거 시킬 때 제 것도 하나 같이 시켜주고. 따뜻하네. 따뜻한 분이네. 반지 같은 것도 내가 끼는 거. 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형 다음엔 다이아 반지로. 다이아 반지는 완전 프로포즈인데.